오, 멋있다. 마지막으로 특별부문의 공로자 두 분에 대한 시상 이어지겠습니다 김연아 씨, 소지삼 씨 두 분 반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환은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여 2011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1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항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배우다 보니까 촬영하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문득 쥐를 둘러보면 정말 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배우다 보니까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아름다운 한국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회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도반에서 평창올림픽 위치에 성공하게 돼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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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